남자로 해야지 또 이런 게임 커스터마이징 중요하다고 내 퍼스널 컬러인 블루로 해야지 그 다음에 눈 너무 늙여보여 이러면? 그래 이 눈으로 가자 머리 너무 답답해요? 너무 시원한데 이러면? 와 이거 괜찮다 됐어! 완벽해 헌터 이름 타요 와 귀여워 잠깐만 토르 사진 띄워놓고 해야지 무늬는 이걸로 하고 오! 어때? 좀 닮았죠 여러분들? 아 이게 토르 놀이다 와 진짜 토르 소리다 토르! 아 너무 귀엽다 토르! 아 귀여워 이따 밥줄게 토르야 동반자 장비도 만들 수 있네? 동반자 장비도 만들 수 있네?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탕고리 같다 이거는 아 나 이게 너무 귀여운데? 옷도 만들었고 와 귀여워 사냥을 가볼까? 지금! 지금! 얘 꼬리 갈리나요? 와 너무 아프다 나한테 회동력이 있나? 108개 근데 패턴이 막 엄청 어렵진 않네요 일단은 딜이 너무 약해 지금! 갈림!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안 거야? 그렇지! 내려온다 그래 날개 잘려서 우리 애 못 날지 아 뭐 한방 남았었네요 소르가 엄청 많이 폈어요? 아 태도 재밌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 같아 태도가 쉽고 좋네 가자 토사농이면 토사물의 토산가 땅이겠죠? fools 얘 쇼 보인인데? 내도 봐야겠다 öyle 오! 오! 지금 게임! 뭐야 이건 기파 소대인줄 알았네 오 이거 되네? 아까 걔 때 됐어가지고 안 돼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둘 셋 넷 개자식아 너무 쉬운걸? 여러분 나 재능충인가봐 뭐 어, 크리에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